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바로 기본서 156쪽 펴보시죠.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이 공법은 복습을 좀 하셔야 그나마 좀 따라올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내셔서 복습들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공법 할만하죠? 이 공법은 정말 재미있는 그런 감옥이 된다 하겠습니다. 즐겁고 재미있죠? 이 하면 할수록 흥미로운 감옥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오늘은 156페이지를 보겠는데요. 지난 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4절을 앞에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를 공부했죠. 이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는 그 부지가 사업부지가 서울특별시였다고 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이 사업에 들은 비용을 부담하는데요. 지방자치사장은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곳에서 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의 시행자가 되고요. 6대 광시인 린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이런 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광역시장인 총대 매고 바로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이요. 그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장수가 세종특별자치다 하면 특별자치장인 하는 것이고 제주도다 하면 제주특별자치 도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팔도 내에 각각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각각 시장군수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건이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도사가 자기 도되어 있는 건은 도사가 그 시행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가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때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들을 행정총인 시행자라 했죠. 행정총인 시행자인죠. 그걸 이제 전략에서 표현을 전략에서 표현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강, 특, 특, 도사를 시도사로 한대요. 시도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정총인 시행자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군수가 있었는데요. 이네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 결국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것은 들으면 바로 여러 가지의 나눠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 예산, 교육 예산 같은 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좀 전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럴 때는 민간 자본을 끌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 순수 민간인들이 내가 그 서울특별시 삼순환 도를 뚫다면 그 삼순환 도로에 시행자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가고 싶으면 미리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서 바로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때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바로 그 사업 부지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을 동의해서 확보해서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그랬죠. 순수 민간이 그 시행자가 동의할 때. 그때 그 사업 대상 토지 안에 국공유의가 있다면 국공유의 면적 제하고 사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을 동의해서 확보해서 바로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될 때 만약 그 건을 국토교통부장한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았고요. 만약 시도사였다면 시도사한테 내면 되는 것이고 시장군사였다면 시장군사한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그럴 때는 그 순간 행정권한을 거스란히 위협받은 것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그네들도 바로 행정청과 똑같이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바로 수용권도 인정받고요. 수용권 강제 수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수용권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처분도 행정처분으로 간주해서 사업할 때 막 수용처분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처분을 하게 될 때 그것도 행정처분으로 간주하여서 불복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럴 때는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될 때요.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그 자를 시행자로 지칭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됩니다. 만약 행정처인 시행자가 직접 그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 자의 처분이다에 불복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연관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앞부터 또 이 공적주체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 싶다. 국가, 지방자찬체, 지방사, 지방공단, 한국토지주동사, 한국토지주동사 이런 공공기관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바로 순수민간인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 확보해야 하는 요건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상으로 독일을 받아야 한다. 이런 요건은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동사라는 차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도움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각인을 시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근에 3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시행자 파트에서 정리를 하면 되겠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156페이지 시행자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해서 완성을 하는가 그리고 그 시행자들, 이 도시군객시설사업 그때 시설이 도로냐, 공원이냐 따라서 바로 공원 조성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로 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도시군객시설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이 시행자들, 그 자가 행정청이 시행자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불문을 하고 법에서 적극적인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계획적이고 공적인 사업을 원만하게 완성해 나가도록 법에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떠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파트에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6조부터 바로 이 160, 바로 9조까지가 이 도시군객시설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야 그까지가 쫙 한 문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문제는 필수, 많게는 두 문제까지 쏟아져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하겠는데요. 156페이지, 우리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을 하고 있고 약조로 국토개법, 이 법은 엄청 중요해서 12개 나온다고 그랬죠. 이 법에 나오는 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그 사업 시행 절차를 보자 이거죠. 자, 먼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 뜻이 그렇죠.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계획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고 했죠. 이때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과로 결정된 시설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원이라는 기반서를 설치하고자 하여서 도시군과로 입안해서 딱 결정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그걸 도시군계획시설을 하죠. 이걸 무슨 계획으로 결정했다고요? 도시군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시군과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공원이다. 이렇게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이 안에 편입된 땅을 바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 해요. 이 부지는 주로 개발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다가 바로 결정고시합니다.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은 바로 그 안에 편입된 땅들의 모양새가 바로 농지라고 하는 것들, 임야라고 하는 것, 야산. 그래서 지목이 전일 수도 있고, 또 농지인 답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임야일 수도 있고, 잡종지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집입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목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가수원일 수도 있고, 이런 개발이 되지 않는 땅에다가 주로 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하죠. 그래야 그 사업을 할 때 보상금을 적게 주고 부지 확보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공원 조성해 나갈 수 있거든요.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이 시설을 설치한다, 공원을 설치한다 이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삽이라고 하죠. 그래야 할 때 마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 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각각의 장소에 여기 있다 뭐 공원을 또 하나 만들자. 여기다도 하나 만들자라고 각각의 지자체들이 있다 확정하죠, 이렇게. 그래서 또 여기는 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군과로 딱딱 결정고시해요. 결정고시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땅들, 바로 다 도시군계획시설비재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땅진들은 자기가 소유권을 그대로 보호는 하고 있지만,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권능, 소유권능, 초본권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권능을 그대로 행사하는데 다만 이용시 제한을 받습니다. 건축으로 건축은 못해요. 하고 안 내주거든요. 공장을 설치 안 돼요. 이런 것들 하고 안 내줍니다. 그런 이용상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거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잘 안 사죠. 언젠간에 그 사업할 때 바로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버티지 못하고 바로 수용을 해버리면 세상권 넘겨주고 돈 받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지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예요.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말입니다.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 땅에 대한 보상금, 거물에 대한 보상금, 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다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죠. 그리고 바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공사를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유권만 딱 돈 주고 넘겨받았다 해서 공원 만들어진 거 아니죠. 도로 만들어진 거 아니죠. 이제 뭐 해야 돼요. 공사를 해야 됩니다. 막 포컨에 돈을 싹 밀고 임부 동원하고 또 나무 갖다 심고 해야 바로 이제 공원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사업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보상금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사업을 하기에는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재원이라고 해요. 사업 재원. 돈이 필요하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이 비용.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부담은 시행자 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 아까 사업 시행자 했죠.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했지 않겠습니까. 시행자는 크게 바로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었고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있고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걸 우리끼리 안일비 해가지고 비행정청인 시행자를 합시다. 비행정청인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 이렇게 있어요. 이내에 사업할 때 사업 비용을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부지가 지금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이다. 그 안에 이렇게 결정났다 하면 누가 사업을 한다고요.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서울특별시장이 그 서울특별시의 어마어마한 지역에 이런 것들이 딱 다 결정고신을 했을 때 서울특별시 예산까지 그걸 쫙 밀어붙인다는 것은 동세발적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단계를 구분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계를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해요. 그래 그걸 집행하게 해서 계획을 만들어요. 그걸 단계별 집행기라고 해요. 이 단계별 집행기획을 수립해서 바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 부지 안에 편입된 땅주인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알려져요. 언제쯤 사업을 집행해 나갈 겁니다라고 공고를 해줘요. 이 공고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타손에게 알려주는 조치거든요.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객을 수립해 나가는데요. 이렇게 가서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그 내용을 좀 보고 올까요? 그 내용인 즉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 있거든요. 가서 한번 보고 봅시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있는데요. 170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170페이지 같이 봅시다. 보세요. 제가 읽고 가면 그것만 딱 체크하고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170페이지 보면 도시군객시설부지. 이렇게 도시군가로 딱 결정고시해서 시설부 묶었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군객시설비라고 그랬죠. 이런 걸 다 도시군객시설이 들어갈 부지다 해서 도시군객시설비라고 그래요. 이런 부지가 확정돼 버리면 가로 1번만 읽어볼까요?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강특특시장수는 도시군객시설의 설치장수로 결정된 이 장소. 이 장소는 이 도시군객실이 아닌 건축건축공장으로 설치를 허가해서는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정도만 딱 받으시고 외에는 보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171페이지. 이렇게 바로 도시군객시설 결정고시를 했다면 그 안에서는 허가 내지 말라고 했죠. 허가 내지 말라. 바로 건축물 건축화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도 내지 말라? 공장을 설치하고도 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장소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이제 집행하게 한 계획을 만드는데 그걸 단계별 집행기라고 해요. 단계별 집행기획. 단계별 집행기획은 몇 년 이내에 바로 만들어야 되냐. 일단 원칙은 3개월이 만들고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런 시설 결정이 의지됐다 하면 바로 2년에 만들어서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몇 개 읽어보고 오죠. 그 내용을 저기에서 봅시다. 이 171페이지. 171페이지 보면 이 단계별 집행기획 수립 문제가 나 있죠. 단계별 집행기획 해가지고요. 바로 이 단계별 집행기획을 원칙은 3개월 이내에 수립했는데 늦어도 2년까지는 수립해 하금만 안 했다. 이렇게 단계별 집행기획 원칙은 3개월 해야 돼요. 3개월. 그런데 다른 도시 및 주강령 정비법 이런 특별법에 하여 이 시설 결정을 의지해놨다. 그때는 외주로 늦어도 2년에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내에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안에 있는 부지 안에 있는 땅진들은 내 땅에서 사업을 언제 집행할까. 이걸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법서는 만약 이 결정 고시해 놓고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기획 수립하는 부지일 때는 아까 규제해 놨던 건축으로 건축화가 내주 말라. 공작물 설차가 내주 말라라고 했던 이 규제를 약간 완화차 풀어줘요. 완화차 풀어줍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2년에 이 단계별 집행기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수립을 했는데 수립할 때 이건 1단계 집행기획하고 2단계 집행기획으로 나누죠. 1단계 집행기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하게 될 사업을 2단계 집행기획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을 포함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좋은데 안 해졌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규제를 완화차 건축으로 건축 공룡 설치를 하관해준대요. 또 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지가 이런 부지가 1단계 집행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3년 이내 시행할 사업 부지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규제를 완화해줘요. 그 파트가 지금 171페이지고 그리고 153페이지하고 154페이지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단계별 집행기획은 언제까지 만들어서 알려줘야 되냐 그거 했잖아요. 자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153페이지 154페이지 지난번에 했던 건데 복습대로 했다면 생각날 거예요. 자 그거 설 전제로 해서 읽어보시고 157페이지 이제 금방 그 페이지 171페이지 같이 한번 볼까요. 171페이지를 먼저 보고. 그래 개발행 허가해가지고 특강특득시정수는 도시군객시설기점 고시로부터 늦어도 2인의 단계별 집행기획을 공개했는데 안 했다. 그게 나와있죠. 안 했다면 또 했다 하더라도 1단계 집행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일 때는 3가지의 허가를 내줄 수가 있다. 1번. 2임시용을 가하선출물이라고 그래요. 2임시 같자 2임시로 설치하고 전치기관 끝나면 부셔야 됩니다. 그런 가하선출물 건축과 그에 따른 토지형 변경. 두 번째 공작물. 이 도시군객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형식 변경. 3번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건축물을 썼는데 이 기존 건축물은 정전 범위에서 그대로 나누고 일부 철거 전부 철거에서 정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제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고요. 이 기존 건축물을 썼는데 천재지면 재해가 발생해서 멸시된 그 대지에 정전과 같은 범위에서 바로 다시 축제하는 것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이런 개축과 재축 그에 따른 형식 변경을 하가 내주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만 완화차해 주죠. 그래 어떤 것들은 가볍게 하가를 내주냐.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공작물. 그리고 건축물은 그 신축은 안 되고 건축물은 그 개축하고 재축만 하가를 내준다. 그에 따른 형식 변경을 내주죠. 이렇게 세 가지죠. 그 다음에 171페이지 가로 2보면 특강특특시장수는 이 가설 건축물 건축. 이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했죠. 이 두 가지는 다음에 여기서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가설 건축물 소재의 부담으로 공작물 소재의 부담으로 야 이건 이제 사업할 테니까 다 깨끗이 정리해서 없애고 원상 복구해서 땅 예쁘게 해놔라. 원점으로 돌려놔라. 이렇게 명을 내래요. 그래 그 내용인데 171페이지 가로 2보면 특강특특시장수는 가설 건축물에 따출, 공작물에 따출. 이 두 가지 건의 하가한 토지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사업 시행 예정을 3개월 전까지 그 두 가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것들을 깨끗이 철거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만약에 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가설 건축물 소유자 또 공작물 소유자가 그 돈이 와가지고 부시면 돈 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상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걸 부시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특강특특시장수가 행정대집행법에 있어서 대신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대집행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오히려 그 자에게 가설 건축물 소유자, 공작물 소유자에게, 위법자에게 부담을 시켜서 끝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죠 구조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요. 156페이지. 그래 이 단계별 집행위를 이제 기간 내에 수입해서 진행을 한다. 그때 그 건이 1단계 집행위에 들어왔으면 몇 년에 사업을 한다고요? 3년에.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사업신자가 나와야 되겠죠? 사업신자. 이 사업신자들 나왔다. 아까 사업신자들. 여기 행정청은 국토교통부장도 있었고 국토교통부장관. 그리고 시도사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이네들이 시행자였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시행자들 이제 확정됐다고 하면 시행자들은 이 도시군객시설 사업할 때 바로 도면 만들고 그래야 되죠?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도로를 어떻게 만든 것인가 이런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도수도 만들고요. 사업 조달하게 한 그 계획도 만들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진행해서 끝낼 것인가라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될 때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일단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한테 이 시행자가 소유권을 넘겨받게 될 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 안에 있는 땅 주인이다. 논밭을 가지고 있는 그 땅 주인이다. 그럴 때 이 시행자들이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좋게 토지 소재 만나가지고요. 땅을 우리한테 파세요. 우리 공원 조성사업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 원만하게 매매가 제시하고요. 계약서 써요. 그래서 소유권 이득기 다 넘겨봤습니다. 이제 소유권 이득기 딱 치면 돈 주고 소유권 이득기 딱 치면은 이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싹 소유권을 넘겨받은데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다 같은 거 아니죠? 이 안에 있는 사람 중 어떤 한 사람이 나 그렇게 못하겠다. 바로 내 땅이 비록 적은 땅이지만 돈을 50억 주라 해가지고 얼투덩투덩한 소리를 하면 이게 성사 안 되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것은 어때요? 법적으로 절차 걸쳐가지고 강제로 재산권을 이 시행자가 취소해야 되겠죠. 강제로 취득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수용까지 해가지고 수용했다는 절차가 끝나면 보상업만 완불하면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고 법적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민법 187조의 근거에서. 그렇게 이제 아무튼 소유권을 다 넘겨봤습니다. 넘겨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실식을 짜요. 시행자들이 이 시행자들이 실식을 짠다. 이걸 작성이라 하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래 이 실식을 짰다니는 설계 도서도 만들고 공원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도서. 그 다음에 바로 자금 조달객도 짜고 사업을 할 때 엄청 돈은 들어가죠.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등등등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중공을 마칠 것인가. 애정일도 잡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수용어 대상이 돼 있는데 일부는 거의 95%가 거의 협의 양도해줘가지고 소유권 딱딱 넘겨받았는데 몇 명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수용할 수밖에 없다. 강제. 이건 강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세세한 토지의 내용을 담아요. 토지의 세세한 목록을 넣습니다. 수용을 해야 될 것들 다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세부 목록을 집어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작성한 것이 실식이에요. 실식이에요. 이 실식을 작성해가지고요. 누가 작성한다고요? 시행자라면 다 작성해야 돼요. 이 시행자. 그 시행자라면 다 작성해요. 이때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저 사업 부지가 엄청 커가지고 동시에 또 하기가 너무 벅차다. 이 공원 저성사업인데 이걸 한 번에 하기 힘들다 그러면 올해는 이 정도만 사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원 만들어서 제공하고요. 다음에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이걸 사업을 분리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업 대상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개서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걸 생각해두세요. 그럴 때는 이쪽은 이쪽에 실식을 짜면 되고 여기는 여기 들어 바로 실식을 분리해서 짤 수 있다. 사업 시행 대상 지역별로 분리해서 실식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식을 짜가지고 이 시행자 있잖아요. 이 시행자들 중에 이삼도 있고 이삼들도 있는데 만약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 아니다. 시도사다. 그 다음에 이 시장 중에 대도시장이 있다. 이런 빨갛게 칠해드린 이렇게 이 사람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시행자 있다. 실식을 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로 절차 걸쳐가지고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가지고 바로 고시하면 돼. 이렇게 실식을 고시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고요. 이렇게 실식을 고시하면 법적으로 그 시행자에게 수용권도 부여되고 사업 시행권도 발동되고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걸 강조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해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행자 중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 있잖아요. 그 자가 국토교통부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다 받았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실식의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작성해가지고 바로 실식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짜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서 공원 만들어도 됩니까? 라고 실식의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또 이 국토교통부장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은 바로 관할 시도사 대도시한테 실식의 인가를 신청해요. 그래서 이때 인가 신청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시행자 지정받은 자는 국장한테 가고 나머지 시행자들은 관할 시도사 대도시한테 가서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들이 인가권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인가권자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인가를 내주기 전에 미리 실식의 인가고시가 떨어져 버리면 수용권도 발동되고 그러니까 이 부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농작물을 언제 다 수확냅니까? 이제 사업을 본격화시키려고 하는데 언제 농작물 수확이 다 끝납니까?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견 듣기 위해서 열람을 시켜줘요. 이때 열람 기간은 158페이지 14일 이상 보장이라 이렇게 돼 있죠. 14일 이상 이렇게 14일 이상 보장해서 의견서 들으면 타당할 때 반영해서 줍니다. 자 그래서 156적 볼까? 156적. 자 실식의 작성에서부터 하나하나 볼까요?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에는 박스 안에 있는 여러가지 내용을 담아서 실식을 작성해라. 밑에 박스 밑에 내려가서 실식에게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 시행기간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가지 수용 사용 대상에 되는 토지의 그런 여러가지 내용들을 자세히 밝히고 전부에서 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157페이지 가로 3번 읽어두셔. 더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 대상 시설을 그 다음에 줄 거예요. 둘리상으로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분할을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 시설별로 실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 2번에 인가권자 다시 꼭 받으세요. 자, 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행할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안 받고 고시하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을 제한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에는 실식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 인가 받아라.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 받아라.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바로 158쪽, 가로 3번 실식의 인가 절차가 나와있죠. 가로 동그라미 1번 읽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의견 정책 14일상 열람시키고 의견 들어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인가의 조건이 나와있죠. 인가의 조건에서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 인가권자인데 이 인가권자는 그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실식액이 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할 때는 인가가 내줍니다. 그리고 인가를 내주게 될 때 2번 조건을 달 수 있어요. 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은 이런 인가를 달 수, 인가가 될 때요. 여기 보십니다. 지금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인가신청이 들어왔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도로가 제대로 구비가 안되어 있어요. 엉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실식액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인가권자가 야, 여기 집로 확실히 하나 뚫래? 이렇게. 이거 대신 이거 폐쇄하고 이거 하나 뚫아라. 그래서 시민들 공허가 이호한데 아무런 불편함 없이 해라. 이렇게 해서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 상하수 놓고 이런 걸 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반서를 합니다. 기반서 설치에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식 인가를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너 만약 공사를 하게 된다면 텀프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날 질 건데 그때 위험스러운 사태에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방지 조치해야 한다. 그런 조건을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을 시켜서는 안 된다.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공사하면서 주변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경관 조치. 그다음에 공사 끝나고 나서 적용해라라는 적용 조치. 이런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그걸 수정하면 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가를 내주지 않았대요. 그런 것들을 조건부 인가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보면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장은 기, 동그라미 채용, 위, 동그라미 채용, 환, 동그라미 채용, 경, 동그라미 채용, 조, 동그라미, 머릿자. 그래서 기, 위, 환경조, 조치할 걸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 할 수 있다. 있다고 아세요. 조건부 인가. 이때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이걸 수용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때요? 말로만 한다고 하면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하려면 돈 들어간다. 그래서 야, 너 믿 없잖아. 돈 걸어. 네가 안 하면 우려할 테니까. 그걸 이행, 보잉을 합니다. 동그라미 기용 마지막에 특강특특시장수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 가다가 머릿자 위. 그래서 기반서를 설치했다고 농지 확보할 때 기, 유해방지할 때 위, 환경방지할 때 환, 경관조성할 때 경, 조경할 때 조, 해서 귀히 환경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박스 안에 있는 그런 다섯 가지 사용했으면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시행자에게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1번, 마지막에 도로, 수도 같은 또 하수, 이런 것들 기반서를 하는데 기반서 설치가 필환경. 그렇다 줄 거. 기, 또 남시고. 2번에 A, 토지 골치하겠다 줄 거. 나머지 읽어봤어요? 그때 굴했다. 또 남시고. B, 토스과 발파. 나머지 읽어보시고. 발했다. 또 남시고. C, 차량통에다 줄 거. 차에다 또 남시고. D, 마지막에 비탈면에 조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따다 줄 거. B에다 또 남시고.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걸 보면 굴비 발차기가 나와요. 이런 5가지 사회가 있으면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니은이 중요해요. 이 이행, 보증을 예측할 때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국지공. 국가하고 지방, 자체한 채. 공짜 나오는 애들 있죠. 그래서 국가할 때 국. 지방, 자체할 때 집. 지방, 자체할 때 치. 지방, 자체할 때 치. 공급, 준, 정보, 기관 할 때 이걸 바로 국지공으로 머릿속으로 넣었어요. 국지공. 그러면 걸리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국가, 지방, 자체할 때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그 다음에 2번을요. 공공기관을 하면 돼요. 공공기관. 2번을. 이런 공공기관하고 지방, 자체할 때 치. 지방, 자체할 때 치. 이러든 다 공적 주체죠. 공적 주체는 어떤 사업가 터지면 언제든지 자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기 때문에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자들을 제한 우리 민간에게만 이행보증을 예측하게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실식의 고시와 효과가 있죠. 실식의 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사업을 하게 되고 오른쪽에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해요. 뭐 건축법상 건축. 이 공공을 조성할 때에 여기다 화장실 건물도 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질 때 건축화 별도로 받을 필요 없어요. 오른쪽에 1번. 건축법상 건축으로 건축화가 신고 마친 거 본다. 가사 건축으로 건축화가 신고 본다. 무엇을 받으면 이거 다 받은 거 뭐냐? 실식의 인과고시. 고시했던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저기 그 4번 하나 봐보세요. 농지법상 농지용화가. 여기 농지용화가. 농지용화가를 다 받은 거 간주해서 농지 밀어서 공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8번. 여기에 2마가 있었다. 그러면 산지갑상 산지용화가를 받은 거 간주하니까 산 다 밀어서 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4번. 실식의 실화가 있죠.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뵙죠.